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종 무인동력 비행장치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온라인 교육도 수료하고 시험도 보고 나서 좀 드는 생각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4종 무인동력 비행장치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3번에 나눠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죠. 여기 내 드론도 신고를 해야 할까, 21년부터 바뀌는 드론 버블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드론 실명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이트가 구성되고 나서 신청하는 매뉴얼 이렇게 3편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수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3월 31일까지니까요. 아직 수료를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수료를 하시고요. 이제 수료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이런 게 궁금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네, 일단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이번 강의는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수료를 마쳤는데 사실 들으면서 좀 불만 아닌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4종 무인동력장치 온라인 교육의 대상은 250g부터 2kg 사이에 있는 상업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적 용도의 드론을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 2021년부터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법인데요. 이 법의 취지가 드론 뺑소니라든지 불법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교육 내용이 상당히 물음표가 100만 개씩 뜨는 교육 내용이었어요. 굳이 이런 커리큘럼을 짜야 했나 이게 진짜로 그런 법의 효력을 많이 생각해서 나온 커리큘럼인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커리큘럼인지 정말 좀 궁금했습니다. 들으면서 사실 2배속으로 듣기가 있는데 제 주변에 그냥 카페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2배속으로 틀어놓고 시간만 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영 및 항공안전, 무인항공기 인정요인, 무행 비행장치 시스템, 비행이론, 항공기상 이렇게 강좌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제가 생각했던 교육 내용은 진짜로 그런 취지에 맞는 교육이었다면 항공안전법, 항공 그리고 드론에 관한 법규, 무인 멀티콥터인 드론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법규들 그리고 드론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들을, 사례를 제시해줘서 사람들이 이런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건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또 드론을 사용하면서, 드론을 날리면서 많이들 헷갈리거나 실수하거나 틀리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법규들을 위주로 사실 커리큘럼이 좀 구성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내용이 상당히 딱딱하고 그렇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은 무슨 성층권의 높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피치를 어떻게 했을 때 힘의 방향, 가해지는 힘을 쓰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아 뭐 과학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론 날리면서 무슨 성층권 높이를 알 필요가 있고 과학 힘의 방향이 무슨 힘이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한가요? 제가 좀 이상히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에 무슨 힘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 과학적인 이론 같은 거는 안 배우지 않나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시험이라는 게 진짜로 이 강의를 이수를 해서 이게 필요한 내용을 사람들이 숙지를 해서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는 거였다면은 성층권 높이라든지 이런 게 왜 나옵니까? 나 진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2차시에 있는 이 항공사업법 같은 경우 이 4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은 드론을 등록하는 의무가 없는 비사업적 용도의 사람들이 필수로 듣는 내용입니다. 근데 항공사업법은 3종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항공사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필요가 없는데 이 내용을 왜 꼭 한차시를 넣어서 한 시간을 넣어서 들어야 되는지 아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셔서 저도 공감을 얻고 어떤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묻고자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드론 관련법이 지금 개정된다고 한 게 작년 11월, 12월쯤에 발표가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전에 됐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몇 달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커리큘럼 내용이나 이런 사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이나 잡음들, 익스플로러로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취미용 레저용 드론과 드론 사업, 그리고 상업용 드론, 산업용 드론의 발전을 진짜로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라면 조금 더 커리큘럼이나 내용이나 법을 구축할 때 실제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과 많은 다양한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생각을 수렴을 해서 좀 이런 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기관이나 협회 또 그런 분들의 몇몇 생각만 수렴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대참사,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내용이 다 별로였다고도 모든 내용이 이상했다, 쓸데없었다 이런 내용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찍는데 열심히 또 준비하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좀 더 쉽게 풀어서 그리고 필요한 사례들을 좀 더 생각,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커리큘럼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굉장히 짧은 영상이고 그냥 저의 하소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꼭 수료를 하셔야 되니까요. 수료하고 시험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희망적이고 밝은 영상으로 제가 돌아오길 약속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